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참 이재명의 도구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심에서 김용에 대한 그런 5년 진역형 그리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김용이 수수한 여러분들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선거 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됐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조금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명언이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이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유동규든 김만재든 간에 모두가 이재명의 대망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소품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김용이 구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품 그 사람은 소품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여름 일면에 아주 크게 톱뉴스가 대장동 업자와 유착한 부패범죄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좀 자기 자리를 잡아주면 사회가 그렇게 혼타감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니까 판사들이 좀 선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지키는데 징역 5년이고 검찰은 이제 10년을 구행했습니다마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년을 판사가 여러분들 구행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건인 김용 진짜 여러분들 첫 건이죠.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또 강위원 이런 분들이 아주 첫 건으로 곱힐 수 있을 겁니다. 대장동 일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정구속됐다. 그지 아마 판결이 늦게 내려진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8시 18분에 떴으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고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측의 작전이라는 것은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1심 2심 가능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2024년 또 4월 11일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자들의 관련된 그런 재판을 그냥 그야말로 정치재판으로 바꾸어서 차기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로 여러분들 뛰면서 결국 한국을 먹겠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시나리오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어떤 분들은 언찬해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활해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왜 높은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지금 현재 툭 깨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4년 10월 10,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가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더불당이 크게 이런 이익을 누리는 그런 선거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도 최대지 않은 시점에 실시됐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사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찬 이재명 당대표의 구명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코를 납작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압도적인 격차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시연됐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 7.49% 선거인수 기준으로 만큼 유령 사전 투표자 수 3만 7453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진교훈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줘 가지고 여러분 압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증거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2024년 총선에서 무슨 공천을 국민의힘이 무슨 아름답게 하든 훌륭하게 하든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조작용 pc를 통해 가지고 설정된 조작값을 이용해야 모든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측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실수로 24만 7077표 차이로 배회했지만 그러나 2024년 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이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방식으로 동원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아무리 까불고 날뛰더라도 그냥 우리 손안에 있다 대한민국 선거는 우리 손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김용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책 측근 김용진역 5년에 대해서 재판 끝이 아니야 좀 더 지켜볼 걸 모든 것을 다 정치화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만 압승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전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 색채가 강한 그런 국민들은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참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판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네 유착한 부패범죄다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검찰은 김식의 징역 10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12년을 선고를 했네요 재판부의 판결문 가운데 이 사건은 성남시의원이었던 김용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서 건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가는 과정에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백행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정 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그런 형식의 사건으로 판사가 여러분들 규정을 한 겁니다 여기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8억 4천 7백만 원을 수수한 거죠 전달책은 대개 유동규 씨가 했고 유동규 씨가 6억 원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배달사고가 나서 2억 4천 7백만 원은 유동규 씨가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정치 자금 수수 그리고 뇌물 수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안에 관련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번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제 성악가 출신인 그런 유동규 씨가 비교적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이제 사건이 그래도 조금 진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 이번 이제 그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여러분들 잠시 법원에서 퇴정하던 길에 기자들한테 의한 이야기가 아주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명 좌익들 좌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정신세계의 가장 중심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할 수 있고 합법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무기로 쓰거나 아니면 뇌물을 쓰거나 아니면 성거 사기를 치거나 이것이 다 그 사람들 한께는 별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사건이 왜 모든 것은 정권 탈질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레진하 씨 말씀처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하면 보수 우파 국민들은 저들의 행보에 스트레스로 너무 게으러울 겁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이 될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가정문을 사용 하셨지만 압승 안 하겠습니까 현재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이제 취재진에게 여러분들 한 대화 내용이네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유동규 씨 이야기 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을 깊숙이 넣을 줄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제 눈앞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입니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유동규 씨도 이야기가 죄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짊어져야 될 죄감만큼만 받겠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시에 대한 그냥 재판부 가 5년 선고 그리고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재명 전 당대표 당대표와 관련된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그런 사안 중에서 좀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진역 5년 법정 구속 조선일보 11월 30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 아로 보는 시각이 우시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법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잘 모르겠다 시민들 의견은 94%가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23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동의하면서도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압성을 만든 다음에 이 모든 사안들을 정치 쟁점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유도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대장동 사건 지자체 토착 비리로 판단했다고 하니 그 우두머리인 이재명 씨가 책임을 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한 분의 말씀이죠 당연하다 실이 구속되는데 바늘이 구속이 안 되면 상식 논리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식 논리가 이런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 선거 조작을 통한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 압성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면 국민들은 정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정치 쟁점화 돼서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아들이겠습니까 ками